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 강의하는 고봉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박안전관리사와 관련돼서 간단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섯 과목인데 그중에서 필수 과목, 네 과목에 관해서는 시리즈별로 1회, 2회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관계법규고, 두 번째는 회사안전관리론, 세 번째는 선박자원관리론, 네 번째로는 회사안전경영론 이렇게 해서 필수 네 과목을 매주차 계속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엄선된 문제고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쪽의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가 꼭 쉬운 문제만 나오진 않죠. 간혹가다 어려운 문제, 정말 선체 구조라든가 선박의 기기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냥 법과 관련된 부분, 국제협약, 솔라스, 마폴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제가 풀어드리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서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암기사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암기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또 보충자료에 있는 학습방법으로서 자료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박관계법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박관계법규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1번 무역항후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후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그 물건을 우린 장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물의 처분에 대한 사항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공매, 우리가 경매, 공매. 공식적인 매각을 공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로 처분하지만 공매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나오면 자 있을까? 이게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가 원칙이야. 그렇지만은 공매로 할 수 없는 경우 변질되거나 빨리 처분해야 돼. 가격이 너무 낮아. 그러면은 수의계약, 특징을 불러가지고 야 니가 이 물건 사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매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맞는 지문이죠. 자 반드시 공매로 처분한다면 틀린 지문이죠. 공매가 원칙이고 수의계약이 예외죠. 그래서 공매로만 한다면 안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일부는 맞는 지문이고. 그럼 강공서가 자 공매를 하려 하는 경우에 공고를 해야 돼요. 그 강공서 게시판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것은 이제 일주일 이상 하는 것입니다. 10일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7일자가 되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고는 관리청 게시판에만 하면 안 돼. 인터넷 홈페이지도 올려야 돼.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낼 때 이 부분을 이걸 내지 않고 이걸 내려고 해서 관리청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틀려 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박안전관리사시험에서 밑 또는 이 부분 가지고 함정을 낼 수 있는 것이 모두 60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분석해야 돼요. 두 번째로 숫자 장난치는 거 있죠.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그것도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 2, 3, 5, 10, 100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것만 관련된 거 숫자 따로따로 공부해서 애호두시면 좋겠죠. 일자로만 되는 거 또 100으로 되는 거 선박톤수와 관련된 부분 많죠. 그래서 그것만 따로 공부해가지고 암기하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골라내는 거죠. 7자가 있는 것은 따로 다 있는 거죠. 10자가 들어가는 지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 1번 문제는 0.5초 안에 푸는 겁니다. 아 이거 7인데 왜 10으로 나왔지? 그 다음 관리청은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은 등은 다 빼고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바로 공탁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유탁이죠. 법원에 공탁하는 거죠. 공탁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공탁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공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박안전관리사 시험에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섞어놓고 물어보는 문제도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그 교재 보충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암기사항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암기사항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됩니다. 관리청이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온용상태로 보관한다. 이 질문은 그래도 중요한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 때 문제는 거의 한 30초 안에 빨리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법과목은 어디까지나 글씨 가지고 찾아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득점이 되면 합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선박 입출함과 관련된 일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